국내 최고, 세계 정상급 제품력을 자랑하는 뉴합 브레이커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탁월한 인양 능력을 자랑하고 최적화 설계 기술로 경량화까지 실현한 크레이 독자 개발한 고효율, 고성능 드리프터 및 차세대 제어 기술과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한 최고 성능의 뉴합 드릴 전 세계 건설 광산 현장을 누비는 수산중공업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수산중공업의 SB타입 뉴합 브레이커는 독보적인 뉴합 최적화 기술을 적용 최대 타격력과 내구성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타사 대비 80% 수준의 부품 구성으로 고객의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내 브레이커 제조사 중 유일하게 부품 제작부터 조립까지 전 공정을 숙련된 인력이 자체 제작함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수산중공업의 크레인은 경량화 설계 및 구조 해석을 바탕으로 한 최고의 기술을 확보 탁월한 인양 능력과 작업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육상, 해상, 극지 등 국내외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과 품질이 입증된 수산중공업의 크레인 뉴합 해석과 구조 최적화 기술로 우수한 장착성과 더불어 작업 효율 및 경제성을 극대화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의 뉴합 드릴은 30년 이상 축적된 브레이커 타격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 개발한 드리프터를 통해 다양한 암질 및 작업 환경 변화에 최적 대응이 가능한 우수한 천공 효율을 제공합니다 작업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와 동급 대비 최대의 작업 범위를 제공함으로 경제성까지 확보하여 차세대 뉴합 드릴의 선도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직원의 30%가 최고의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수산중공업은 지속된 독자 기술 개발을 통해 3차원 설계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시스템 구조 해석으로 최적의 설계를 구현하고 제작 과정의 가공 데이터와 통계 수치를 빅데이터화해 관리하며 부품오더 자동화 시스템인 WPC 사후관리로 최고의 고객 지원 시스템을 실현합니다 설계에서 제작,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 가능한 고객 중심 문화를 완성합니다 대한민국 건설기계 산업의 시작을 열어온 수산중공업은 전 세계 130개 이상의 딜러망과 유럽, 미국, 중국, 중동의 판매법인을 기반으로 둔 건설중장비 대표기업으로 대한민국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통해 건설 광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건설기계 글로벌 탑3 메이커로서 풍요로운 인류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limited E- petit MESSA 뮤비 저희 앞뒤에 살짝 잡으러 onner Yep Edge heavy sofort ourd 개 temp tide temp here